이제 짖는다 뭐 좀 떨어뜨렸다고 짓는거 보래 이제 벌써 경계를 하네 생후 28일 생식을 뜯어서 걸레를 만들어 버리고 뼈고 물렁뼈고 다 먹어 버리고 이제 경계까지 하네 짓고 이제 경계까지 해 혼자 묵고 싶어 혼자 묵고 싶어 어? 혼자 묵고 싶었어 어? 혼자 묵고 싶었어 혼자 응? 인성 이거 성질 이고? 왜 성질이야? 아, 저보다 욕 와서 그러고, 저도 있는데, 어? 와 또 후진도 잘하네 이제 후진도 잘해 소유역도 생겼고 이제 후진도 잘하고 소유역도 생겼고 후진도 잘하고 이제는 멍멍 짓기도 잘 짓고 어르렁거리기도 잘 어르렁거리고 이제 너희들끼리 어르렁거리는게 아니고 이제 바깥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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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한 두개 더 먹어야 되겠다 오늘은 어 회전도 이제 엄청 잘하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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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도 잘 굳 뭐지 회전도 잘하고 으 뭐 으 얘는 그 구석에 갖고 와서 혼자 독식하고 있나? 여기 호시 맞네, 저 새끼요. 아이고 무시버라 무시버라 콩알만한 것들이 무시버라 이제 별거 다하네 이제 이제 욕심도 내고 이제 싸움도 하고 경계도 하고 밖에 소리 나면 경계하고 아내 형제간들끼리 어르렁거리고 싸움도 하고 혼자 물고 도망도 다니고 이제 걔들 하는 짓 다하네 생후 28일만에 걔들 하는 짓을 다해 후진도 잘하고 오 미척하네 후진도 잘하고 옆으로 도는 것도 잘 돌고 밑이 없으면 순발력도 다 나오고 이제 걔들이 하는 짓은 다해 생후 28일만에 넉대랑 같은 나이에 맞짱 떠도 얘기했는데 엄마 무시한데 너가 저 근육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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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췌행하고 아이고 근육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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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영도 좋고 꼬리도 좋고 두상도 좋고 근육도 좋고 환상적이네 너희 발육도 성장도 좋고 너희가 명견이네 명견 너희는 뭐하나 모이가 코에 하나 두고 다 모이가 뭐해 코에 인상스러워보네 어르렁거리고 힘 세다 아이고 아랑곳하지 않네 어르렁거리다 아랑곳하지 않아 아랑곳하지 않아 너희로 아픈데 어르렁거리는다고 평화주의자가 평화주의자가 몸에 근육이 철철 넘치는데 아이고 오늘 잘먹네 28일 되니까 아이고 오늘 잘먹네 28일 되니까 아이고 오늘 잘먹네 28일 되니까 이제 개가 됐다 개가 됐어 강아지가 아니고 이제 개다 개 정확 moje 안전해 4시간 어떻게 돌아가 Darwin 잘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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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컹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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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암